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시험했어요? 두 달, 두 달, 두 달이 얼마예요? 지금? 두 달 좀 넘지 않았네요 세 달이 됐네요 그 정도 됐나? 아무튼 서로 바빠서 바쁘게 기도도 많이 다니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근황, 근황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황이요? 최근에 기도를 좀 많이 다녔어요 마치 애동이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다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동안 많이 못 다녔던 것 같아서 엄마랑 제 누나들이랑 기도도 많이 다니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도 산부인과 무슨과 무슨과 정문이가 있듯이 무당도 그런 게 있다 저도 한번 잘 받아봐라 잘 받아봐라 하면서 여러분들 다녔는데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빌어주라고 많이 선물 볼 수 있게 도와주라고 제가 원래 사업을 꿈을 꿨잖아요 사업하고 싶어했던 꿈이 있었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재수 볼 수 있게 선물 볼 수 있게 많이 해주라고 그렇게 많이 비춰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만 다니시나요? 기도도 다니고 손님들도 많이 보고 하고 있었죠 클럽은 안 갔어요? 클럽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아니 이게 아니 젊은데 옛날에 있으면 주마다 갔을 텐데 지금 많이 못 가죠 아 그래요? 네 손님 왔나 보다 일단은 그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얘기하실거에요?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